왜 꺼졌어? 뭐지? 왜 꺼졌어? 왜 꺼졌지?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이거 악의 세력들이 꺼버렸어 누구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진짜? 지겨워 진짜 뭐야 진짜 몰라 누가 껐어 난 아니야 안녕 Vlive가 다 없어졌어 왜요? 누가 내가 도망가? 잘했어 여러분 안녕? 네, 안가서 깜짝이야 안녕 근데 나 면도 안 했어 조심해 가까이 못 가 지금 민호는 어딨냐고? 난 모르지 안녕 면도 안 했어 가까이 가면 진짜 누가 샷푸신 박아놨다는 게 우산 없어도 돼 어차피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말고는 나갈 일도 딱히 없고 왜 이렇게 샷푸신 박아놨인가요? 오빠 마시고 있는 건 진로예요?래 뭐 탄산수인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탄산수야 탄산수 싱하 쏘다워터 이게 제일 쎄 내가 먹어본 것 중에 탄산수 It's sparkling water It's not an alcohol Please 아니 오늘 미팅했어 미팅 탄산수인 척하는 알코올이 아니라 여기 소다... 소다워터라고 적혀 있잖니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마시고 싶어지니까 가뜩이나 비도 오는데 When is your new album, please? I suppose to release my album on... Can you hear them on July? On July? On July? But... It's gonna delay a little bit, I think Maybe August? Early August? Or middle of August? Yeah, 진짜 항상 그렇지 뭐 근데 좋은 걸 쫓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약간 조금 늦어졌어 원래 Don't call me도 Don't call me 그 앨범 자체에 대한 계획은 12월이었어 원래 12월이었어 심지어 더 빨랐지 11월? 12월 12월이었다, 12월 아니 1월이었나? 근데 가르송 그냥 있어 근데 가르송 정말 너무 놀아주고 이러면 안 돼, 요새 지금 컨디션 안 좋아 아니 뭐 컨디션 좋아지긴 했는데 다시 가르송 좋아졌어 내가 가르송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좋아하는 곡놀이는 좀 당분간 못 할 것 같아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어 맨날, 맨날 있었는데 오늘 되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네 오늘 되게 부각돼놨다 우산 만들래? 이게 뮤리 앤더 비스트처럼 집 안에 식물이 다 덮을 것 같아, 나중에 이거 아이패드라서 각도가 살짝 올라가 있어, 오늘 오늘 앨범 미팅하고 오늘 너무 떠들었더니 목이 마르네 응, 이거 그거 우리 그때 꼈던 거 그거 13년 국주인가 이거? 그치? How are the babies? Everything good They sleep all day these days 나 백신 안 맞았어 진로 굿즈? 그래, 진로 굿즈 되게 오래 걸리더라 뭐 사정이 있겠지 뭐 빨리 죽고 싶지만 몰라, 여기 무슨 일 났나 봐 앰뷸런스 지나가네 나 백신 안 돼 나 스물아홉이야, 만 나 만 스물아홉이라고 맞을 생각은 있지만 그거 맞는 나이잖아 그거 맞는 나이잖아 91년생도 생일 지나야 만 스물아홉, 만 서른이요 나 9월 지나야지 만 서른이야 최민호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몇 번을 쳐봤네 태민이는 자대 가서 맞을 걸? 내가 알기로는 훈련소에서 안 맞을 걸? 아휴 나니 노운데른 그래? 소다수 스파클링 워터 까로성 MRI? 디스크 디스크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조심해야죠 스파클링 워터가 건강하나요? 생각나요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이 제일 문제지 뭐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의 TMI 스파클링 워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 있지? 스파클링 워터 그거 저기 까로성 허리에 쬐어주려고 조개선 조사기를 샀어 우리 왜 물리치료하면 그거 빨간 불빛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걸 샀어요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 너는 블론디가 계획한지? 아마 아니요 아직 안전 어, 그거 허리 제거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랑 애들 밥도 다 저지방으로 바꾸고 지금 간식도 다 저지방으로 바꾸고 애들 아프대 그거 먹으면 세상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소주를 마십니다 저분 외국분 아닌 것 같은데 세븐 머리 터치는 클릭 게임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지? 태민이 운영서 사진 봤어 난 참 적응할 때지 난 참 적응할 때요 송니아 뮤지컬이 어떻게 됐어? 네, 좋았어 정말 좋았어 아니야 요새 오이 안 먹는다고 억지로 외기고 이런 거 안 해요 아무리 군데라도 개인의 기호인데 뭐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어 제일 좋아하는 쇼? 요즘 넷플릭스에서 시청해 봤어요 마라톤 먹어봤지? 안완 오늘 리리스 했었죠? 몇 페이지였죠? 좀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한국 version? 네, Sweet Tooth 정말 좋아요 잘 만들어진 드라마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나 그날 되게 귀신같이 갔다가 귀신같이 나와서 뭐 아무도 못 봤을걸?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괜히 이렇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이제 온유 형 그 작품 보러 오신 분들한테 오로지 작품 보는 거에만 좀 집중해드리게 하고 싶어서 아, 봤대? 나를? 몇 분은 보셨겠지? 부염대 psych 내가 키스 씬 옮을 때 놀랬다고? 놀랄 거 뭐 있어? 나 뮤지컬 하면서 키스 씬이 얼마나 많았는데 놀란 게 아니라 약간 이랬나? 약간 내가 뭐 이랬던 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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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도 유 워치 애니메? 아니, 최근에 못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저기 뭐야... 그 작품 보러 가도 그... 그... 대기실에서 인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보고 카톡으로만 얘기했었던 거 같아 그냥 잘 봤다고 이렇게 말하면... 보니깃, 그리스링 마운오스, 우 Они 젤라늄 뭐야? 그거 어떻게 알아? 향이 버블에 올렸나? 쉿 쉿 DON'T NO 도와줘요? YES 버블에 올렸구나 저거 벨... 저거 저거 현관 벨 소리인 줄 알고 짓는 거야 누구 온 걸까 봐 저거 벨 도와줘요? NO NO, 그건 바나나잎 이따 저녁 뭐 먹지? 모르겠네 아직 안 정했어 저녁 뭐... 아까는 황태국 먹었는데 아니 황태곰탕인가? 되게 뽀얀 거 그런 거 먹었는데 좀 마일드한 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족발 오늘 떡볶이 없어 햄버거 너무 무거워요 나 지금 문 열어놔서 그래? 원래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비 와가지고 문 열어놨어요 좀 시원하고 싶어서 내밀어 봐 나 엄청난 거 하나 얘기해줄까? 다들 놀랄 수도 있는데 근데 전에 얘기했었나? 안 했던 거 같긴 한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에스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에스파을 만났어 아직도 에스파의 멤버들은 에스파이의 멤버에서 아니였어 에스파의 멤버들은 에스파에서 아니였어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그리지 못했지 평소에 내가 만났어 진짜 뭐 멀리서 본 적도 없어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회사 건물에서 만날 법도 한대, 그쵸? 아무리 신인이라지만 애들이 노래가 두 개나 나왔는데 마주친 적이 없어 인사도 못해봤어 회사가 너무 커져서 연습실도 따로 쓰고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요즘 데뷔한 친구들은 팬분들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던데 음방도 그렇고 네, 예뻐요 립밤이야 내가 매번 물어봐, 이거? 당연하지 내가 에스파 뮤비 리액션 해줬나? 아, 그 친구들이? 아, 그 친구들이 해줬던 것 같아 오늘 커피 마셨어 한 잔 비 와서 그런가 봐, 사고가 많이 났나 봬 저 문 열어서 그래, 그래 커피 마, 아까 아까 한... 지금 몇 시야? 한 1시쯤 하셨는데요, 뭐 1시? 뭐 한 1시쯤 하셨는데요, 뭐 夜ご飯... 아, 빨라 夜ご飯을 먹었을까? 아직도 아직도 나 신사하고 아직 안 가봤어 운동 이따가 하려고 오늘은 아직 안 했어요 미팅 언제 끝날지 몰라서 간장 계란밥? 우리 집엔 계란도 없고 밥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한글 한글은 좀 빨리 읽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특히 일본어는 이게 뭐 따라갈 수가 없어 좀 읽을라 치면 또 올라가고 응, 저거 여인초야, 여인초 네, 나는 샤이니링을 입고 샤이니 donc range of coffee cups or isn't something you want 이상 하면 이미 넘어 蛻의 손이 뒤 Arosity 저러면 읽을 수 있어요 귀 찾은 입 한국이 여chwester 前よりは暑くなりました。 また日本に来てくれる。 このコロナが終わったら行きますよ。 フランチャイズアー中? 自分のスターバクスは最高いです。 ちょっと使うけど、エキスのような感じだったら、 私はレモンホーブーディルバターを作って、 それを全部食べて、私たちのものを食べて、 今、ディルが良くなるまで期待しています。 フォルバターは、スターバクスは、 디엘 모종도 심으면 잘 자라요 나 아스파라우스 좋아하죠 나 민초 좋아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잘해, 너? 파워앤피스 좋아해 그거 누가 싫어해요? 막상 싫어하는 사람은 잘 못 본 거 같은데 나 감자전 무조건 네 헬스만 해요 아바떼 아직 안 봤어요 아바떼는 봐야겠다 감자전 무조건 무엇일까요? 저는 영원한 사이 감자전 무조건 맛있겠다 헬스에서 기부도 해 그러면 헬스장 가서 맨손 운동하고 써? 기부하지 아뇨 아뇨 보통 낮에 안 돼 나 막걸리 마시면 안 돼 내일 녹화 날이라 나 런닝은 안 하는데 런닝하면 살 너무 많이 빠져나 아바떼는 안 돼 아바떼는 안 돼 아바떼는 안 돼 파이블 좋아하죠 내가 그랬잖아 찍을 때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돼버렸네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게...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안달 어제 날씨 진짜 좋았는데 아멘 한국어로 찌유가 장마인가 보네 우리 장마인가? 우리 장마예요 지금? 장마 아니였던 거 같은데? 아니죠? 아직 지유가 없는데 밤에 조금 더 흩돼요 킬랜드? 모르겠어요 다 듣던 거 같은데? 적더라고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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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덮 나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검정머리에서 이렇게 빠졌어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다시 염색하면 너무 머리가 상할 것 같기 때문에 염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오빠 너의 뺨을 먹고 싶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인어 때문에 당신은 아리엘입니까? 요즘 말일까? 지금 예쁜데 저녁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앨범에 담고 싶은 걸 색깔로 표현한다면? 색깔? 아마 silver gold mustard violet creamy green milky green 그 정도? 그냥 컬러의 느낌으로 보자면 약간 원색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지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되어 있는 그런 컬러들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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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식 음식은 당연히 좋아한다 물론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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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카리로 진짜 맛있다 맛있다 금액 흠 흠 흠 흠 흠 나한테는 맞는 베개라는 건 없나 봐 난 목이 항상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베개 안 되기엔 또 너무 목이 아파, 너무 낮아 낮은 것도 아프고 필라테스 해야 되는데 솔직히 헬스 가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필라테스 어떻게 가야 나도 가보고 싶어 나 탱구 사진 봤는데 trabajando 봐봐 한자로 못 읽겠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 뒤에 라이트 저기에선 된데 이번 솔로 앨범도 C로 끝나냐고? 그건 모르겠네요 아직 그런 것까지 정하진 않았어 오늘 밤이 아직도 늦게 일어날까? 어디서 가야 할까? 어디서 가야 할까? 아보카도? 그냥 아무 뜻 없는데?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요 침대 프레임 왔는데? 아 그거 안 나왔나? 원래 있었는데 편집 전에 그 장면 무슨 피자를 좋아해요? 하와이온, 페퍼라니, 포테이토 그리고 달콤한 포테이토 아 너무 빨리 툴패스 꼬무 데이토 갤르손은? 아 지금寝てます 키이 군의 솔로 곡을 좋아해요 아리가또 꿈 콜라보레이션이 있나요? 아직 안 나왔나 좋아하는 음식은? 아보카도? 치프 커피, 스파클링 워터 티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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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클 스파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ola 베이비 다운타운은 먹어봤지? 아보카도 들었잖아요 거기 맛있어 맛있어 스파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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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름메밀국수랑 들기름메밀국수랑 너무 빠르다, 알아요 마코폴로 좋아하는 타입의 마코폴로 국수 소금 소금, 소금, 무조건 소금 좋아하는 색은... 소금이 전부가 있었네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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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난 무조건 소금 한국료리와 아아.. 아아.. 닭곰탕? 아아.. 나 버블 프로필 아 배경사진 너무 또 까먹겠네 지금 기억해둬도 소금국수 설탕이라고? 너무 두유같아 소금국수같은 느낌이 안 들어 디저트같아 디저트 가장 좋아하는 메이크업 프로젝트는? 이 제품과 눈썹 눈썹 잠시만요 라이너를? 네 픽셀? indictasp 콘서트 눈썹 텅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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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지우 늦었어요 운동하고요 밥도 먹고요 밥도 먹고요 그래야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잘 지내야 해요 좋은 하루 아니면 잘 지내세요 아니면 잘 지내세요 난 갈게 여러분 오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나 갈게 또 봐 Love you al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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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cycle Bye Bye bicycle 안녕 Adios